안녕하세요. 소녀그림 그리는 황그림 작가입니다. 이번 비운 갤러리에서 진행하는 새해 시작부터 선물 전에 참여하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이번 제가 출품할 작품들은 동심으로 돌아간 소녀그림들과 해바라기 그림입니다. 전시에 오셔서 작품들 보시고 조금 자그나마 희망과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20년에는 제가 참 기쁜 한 해였습니다. 좋은 분들을 많이 뵈었고 비운 갤러리와도 첫 인연이 되었던 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해 시작부터 선물 전에 참여하게 되어서 참 기쁜 마음인데요. 이번 전시회는 저를 포함한 30명의 작가님들이 전시를 하세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셔서 이제 새해에 선물하기 좋은 작품들, 소품들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에는 이제 두 번의 개인전이 있어요. 4월과 5월에 개인전이 있는데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릴 예정이 오니 많은 발걸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